지난달 31일 새벽 1시쯤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 근처 4톤 화물차 한 대가 갑자기 균형을 잃더니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고 맙니다. 뒤따르던 다른 차들은 사고 현장을 피해서 지나가는데 1.5톤 트럭 한 대가 비상등을 켜더니 사고 차량 앞 갓길에 멈춰 섭니다. 트럭에서 내린 통신설비기사 40대 광모 씨는 넘어진 차량으로 다가가고 사고 차량 운전자를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 뒤에서 16톤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가 빠르게 다가오더니 넘어진 사고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차 안에 있던 운전자와 광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6톤 화물차 운전자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광 씨는 당시 밤늦게까지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초등학생 딸의 졸업식에 가기 위해 한 주 내내 집에도 오지 못한 채 연장 근무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늘 바쁘게 일하면서도 가족들을 각별히 챙겼다는 광 씨. 고인의 아내는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100번도 더 생각해봤지만 그 시간에 그 장소를 또 지나쳤어도 그 사람은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사람이란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18살 아들과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광 씨의 마지막 모습이 뒤늦게 알려지자 왜 의인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하나 가슴이 먹먹하다는 애도의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제 저녁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중앙분리대 쪽에 서 있습니다. 약 10분 뒤 한 고속버스가 사고 현장을 피해 방향을 틀다가 어이없이 사람들을 덮칩니다.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분기점 인근에서도 뒤따르던 승용차가 현장을 정리하던 사고 차량 운전자와 작업자를 치어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이처럼 치명적 피해를 부르는 2차 사고.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차 사고 사망자는 85명. 치사율은 56%에 달합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절반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건데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은 8.3%보다 무려 7배나 높습니다. 이런 참사를 막으려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운전자들의 전방 주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상황을 가정한 한국도로공사의 실험 영상. 갑자기 앞에 고장 차량과 사람들이 나타나자 차선을 바꾸어 현장을 피합니다. 하지만 상황을 인지하기까지 3초 이상 걸리면 급히 방향을 틀어도 차량과 사람들을 들이받고 맙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 밖으로 나와 현장에 오래 머무는 습관도 피해를 키웁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뒷차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트렁크를 연 뒤 최대한 빨리 도로 밖으로 벗어나 신고해야 합니다. 그제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2차 사고 역시 앞선 사고 차량 탑승자들이 현장에서 10분 넘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등으로 증거용 사진만 잘 찍어두면 사고 처리에 문제가 없다며 신속히 사고 차량을 길 옆으로 빼는 게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평소 형광 조끼를 차량에 구비해 야간 사고 발생 시 착용하면 2차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